뭐야 방에도 없네 아 어디가 한 거야 인감 좀 가지고 있어 니까 인감도 어디다 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리고 뭐냐 이게 뭐냐고 병원 갚았냐? 맞대? 아... 아! 아! 아 씨... 김강재 미친 새끼.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. 이제 겨우 뭐 좀 보여줄 수 있겠다 했는데. 이제 겨우 사람 노릇하고 사나 했는데! 아... 아우! 모자리 같은 새끼 씨!